이렇게 하자. 넌 H, 난 W. 난 W. 오, 잘하네. 진심 징글뱅다. 이것 좀 징글징글하다. 하나는 H, 하나는 W로. 이건 바깥에 찍을 거예요? 안쪽에 찍을 거예요? 음, 안쪽에? 안쪽에? 왜 티내기 싫냐? 그래, 그렇게 싫어하지. 자존심 상하게. 바깥이요. 아니요, 둘 다 바깥이요. 둘 다 바깥이요. 저희는 티내는 사람 알겠습니다. 각자 만들까요? 아니면 서로 만들어줄까요? 서로 만들어줄게요. 오, 세다. 아까 전에 그 이니셔, 우선 여기서 찾아가지고 빼주세요. H를 위아래. 이거 새기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? 정으로 이렇게.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원, 투, 쓰리, 포. 차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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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. 컮온 렛츠 기릿. 쯧다. 띠파 너무 귀엽다. 자 준비됐어? 지-작. 라운라운 쿵챙팡 쿵채라장짱 쿵챙 하하. 하. 하. 저렇게 해야 되냐고. 오오오. 잘 됐다. 진짜?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공고였잖아요. 그래서 쇠를 깎았어요. 하트로 깎고, 단지로 깎고. 공고 보호사람들은 땀 나오면 공고 들고 살아요. 아니, 농고는 이거 놔둘고. 공고 들고 놔둘고. 이과는 삼각자 들고 나오고 그리고 문과는 벼룩, 벼룩.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여기 있었어요. 솜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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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휘인이가 또 고양이를 되게 좋아해서. 똥이야, 만져도 돼? 예, 예, 이런 거 웃기겠다. 근데 똥꼬 진짜 만지고 싶게 생겼어요. 똥꼬가 만화같이 생겼어요.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솜이야, 만져도 돼? 내가 허락을 봉하고 만져야 되는데. 내가 집에서 봤는데. 솜이야, 만져도 될 때 말해줘. 이리 와서 만져, 이제. 지금이야. 네. 사이즈 표시할 건데요. 아까 전에 그 3호, 4호 찾아서 이 봉 안에 집어넣을 거예요. 꽉 넣고. 네임펜으로 위에를 표시해요. 한 반절 정도. 아, 여기요? 네, 맞아요. 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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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